퍼네? 15년이죠 바이너마이트가 사실 썸머썸이라기에는 약간 여름 밤은 괜찮은데 낮은 또 근데 그때 왜요? 랩 걸린 거 아니에요? 시작해서 카운터 로딩 안 돼요 아니 우리 그때 달래라방사 찍을 때 투표 극 나갔나? 투표 극 나갔나? 아 스포! 사실은 저희가 투표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2기 리더를 뽑으려고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마 나중에 아 그래도 로딩이었구나 아니 뒤에서 달방 감독님이 머릿속으로 이거 스포인 거 아닌가 저기 계신데 지금 달방 감독님 지금 막 어떡하지 자 그래서 뭐 지민이